kcss 수영의 음미랑 ASMR 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 오늘은 지면조 다리를 먹어볼거에요 보시기전에 구독,좋아요,둘러주세요 먹 내 동료가 되라 자 그럼 먹어볼게요 와 진짜 크다 원래 뭐든지 크면 맛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훈제,훈제 닭다리보다 4배는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쪽 부분이 근육이 많아요 그래서 식감이 진짜 좋아요 와 진짜 맛있다 소스를 한번 찍어먹어볼게요 머스타드소스 와 이걸 어떻게 찍어야되 잠깐만요 모자가 벗겨졌어 너무 열정적으로 먹다보니까 모자가 벗겨지네 확실히 소스를 찍으니까 덜 느끼한 것 같아요 느끼함을 머스타드소스가 잡아주네요 아주 찍기가 힘들어 이 각선미 부분을 먹어볼게요 각선미라고 해야되나 각선미 부분은 껍질이 많아서 위에 보다 더 쫄깃쫄깃해요 이 밑에 지면 족발을 먹어볼게요 족발을 먹어볼게요 족발은 다 맛이 비슷한가 봐 돼지 족발 맛이 나요 이 납작한 부분을 먹어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납작하거든요 여기 살이 제일 맛있다 난 옛날부터 하고싶었던게 있었지 만화에서 이렇게 두개잡고 먹잖아 맛있어 왜 이렇게 먹는지 알겠어 맛있어 근데 무거워 근데 무거워 진짜 크다 지금 저도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아직 두살이 많이 붙어있어 이번에는 케찹을 한번 뿌려서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었다 큰일났다 너무 맛있어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있죠? 강아지 주면 한달 먹을거 같아요 강아지 주면 한달 먹을거 같아요 뼈가 있네 고기갓 뼈가 있네 치즈넛 뼈가 숙주 뼈가 있네 뼈가 있네 시원하게 뼈가 있네 뼈가 있네 뼈가 있음 뼈가 있네 뼈가 있네 뼈가 있네 이를 그냥 먹으면 양 사이드로 뼈가 있네요 파프리카랑 같이 먹었죠? 파프리카랑 같이 먹었어요 맛도 색다른데 파프리카가 맛을 좀 중화시켜주네요 느끼함을 잡아줘요 닭다리 하나 있으면 하루 종일 구워먹어도 되겠다 제가 지금 다리 하나를 먹었는데 무슨 치킨 한마리를 다 먹은 것 같아요 진짜 커요 치면 저 다리 정말 두껍고 근육이 많네요 되게 맛있어요 잘먹었습니다